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날의 기석 이경연입니다. 오랜만에 얼굴 내밀고 인사드리는데요. 연휴 막바지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모임이 있어서 일산호수공원을 가야 되는데 약속시간까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 비가 잠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선이 촉촉히 젖어 있을 것 같아서 잠깐이라도 걸으려고 연휴로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뒤로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에 오렌지색 지붕들이 보이는 뷰가 보이는데요. 햇살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땅이 젖어 있을 때 또 특히 이렇게 접지 효과를 보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요. 올라오면서 제가 박동창 맨발 선생님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요.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신 그 책 제가 리뷰해 드릴 건데 그 책의 저자세요. 그분이 요즘 맨발 걷기 접지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분 강의를 들으니까 또 제가 배워서 나눔이라는 카테고리로 지금 계속 강의 리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 찍을 생각을 했으면 준비를 하고 왔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깐 걷고 가려고 올라와서 지금 뭐해? 카메라 봉? 가져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들고 찍습니다. 얼굴이 엄청 크네요. 뒤로 보이시죠? 햇살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크로아티라 같은 풍경 제가 너무 좋아하는 풍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예뻐요.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그분이요. 미국의 신장의학자라고 하시는데요.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분 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2013년도에 이 접지에 혈액 희석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피 실험자 20명인가를 대상으로 두 시간 동안 그 땅을 밟기 전과 후에 혈액의 그 농도를 실험을 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시간을 했는데 접지를 했는데 이렇게 땅하고 접지 이 상태죠. 접지를 두 시간 동안 한 결과가요. 접지 전에 그 혈액의 상태는 이렇게 끈적끈적 옮겨 있었던 혈액들이 두 시간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고 난 후에 완전히 혈액의 흐름도 빨라지고 맑은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분이 그 결과를 보고 너무 놀라서 지인분들을 또 40분인가를 또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분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두 시간도 아니고 40분인데요. 똑같이 엉겨있던 혈액들이 묽어지고 혈행도 빨라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심장의학자로서 안녕하세요. 갔다 오시죠. 추일인데도 많이들 오르내리시네요. 심장의학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그 그야말로 유레카와 같은 그런 결과를 확인하게 된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 영상을 또 박동창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와이에 어떤 의사분이 좀 나이가 있어 보이셨는데 어떤 여성분의 그 접지 효과를 통한 혈행의 그 변화를 또 실험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분은 2시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10분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10분 10분 이렇게 접지를 시킨 결과가요. 동영상으로 전과 후에 비포이프테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사진으로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 영상을 링크로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직접 들으시면 더 놀라시고 또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또 얻을 수 있으시니까요. 링크 그러던 영상을 꼭 보시고요. 그분 채널에 가시면 도움되는 맨발 걷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찾아서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혈액의 점성이 끈끈해진 분들한테 외사분들이 아스피린을 처방 하시는 거 맞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저는 아스피린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 먹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동찬님 말씀으로는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그런 개선 혈액의 끈끈함을 개선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먹는데 혈액도 부작용이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 혈액을 묽게 하고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토마토 케첩처럼 옮겨있는 혈액들을 묽고 맑은 푸도두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10분으로도 영상 보니까 되게 놀랍더라고요 직접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엉겨붙어있던 혈액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딱 10분 겹쳐질을 했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 안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액이 굉장히 탁해져 있고 또 흐름도 빠르지 않고 옮겨 붙어 있고 그런 심혈관 질환 암에 이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천연의 혈액 희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맨발 걷기를 해주신다면 그런 위험한 결과를 또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돈도 들지 않고 시간만 드리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누구한테라도 그런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접지 효과 저도 또 전달을 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주변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앞으로의 예방을 위해서 꼭 맨발 걷기 해주시면 평생의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혈액의 흐름으로 인한 영향이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지를 통한 가장 큰 효과 두 가지를 집대성을 집대성 축약시키면 항산화 효과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들을 다 중화시켜주는 그래서 암 같은 중대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 재동이랑 그리고 혈액의 희석효과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접지 효과로 소개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걸어만 주시면 되니까요 그런 중대 질병으로부터 개선효과나 미리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저처럼 시간 날 때마다 특히 땅이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더 나와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아파트 하단 같은데 흙 있잖아요 그런 흙에다가 발을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그런 접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구 쪽에 가까이 살고 계신 분들은요 혼자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 대모산에서 매주 토요일 3시에 이 박동창 이 박동창님이 이끌시는 대모산 대모산 강남구 쪽에 대모산 가까이 있나 보는데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언젠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솔공원에서 3시에 모인다고 하니까요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